원 번 원 스트라이크 3구 3구 타격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탑니다 안치홍의 역전 적시타 승부를 뒤집는 기아 타이거스 스콜 5 대 4 안치홍 선수가 여기서 여기서 한번 해주네요 안치홍의 역전 적시타 방향 왼쪽이었습니다 이기고 싶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아 지금도 과감한 승부이긴 했지만요 임창 선수가 두 번 연속 똑같은 코스에 들어갈 거면요 두 번째는 더 깊숙히 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조금 가운데 쪽으로 몰렸죠 신종길의 2타점 동점 적시타에 이어서 오른 주먹을 불꾼 쥐는 안치홍의 역전 적시타 이번 이닝 들어서만 3점을 뽑아내는 기아의 괴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타격 왼쪽 이번엔 좌익수 뒤로 티로 완전 점수입니다 앞서 두 번의 시점을 보아도 호흡으로 불러드리는 차인복 차인복은 이 상황에서 2루까지 이루어집니다 2타점 적시 2루타 차인복입니다 스콜 7 대 4 자 오늘 신종길 선수 우리 안티홍 선수 지금 차인복 선수까지 뭐 그동안에 연패 동안에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뭐 자기 몫들을 이렇게 해 두고 있어요 지금의 이 추가점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크죠 예 소설 편의점 2차